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월의 암송구절인 10편 126편 6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10편 119편 41절로 4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자녀와 가축과 토지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는 자는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여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저주가 아닌 복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말씀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100%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해세드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으로만 우리를 판단하시면 우리는 진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될 인생이 오히려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다 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서 말씀을 내 안에 가득 담아두면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여서 우리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손과 발로 그 말씀을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